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비지 많은 대기업 집단인 주 채무계열 39개사를 선정했습니다. 다음 달까지 채권은행들은 이들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구조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. 이렇게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우선 금융당국의 주 채무계열 39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훑어주실까요? 네,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부채가 많아서 올해 채권단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기업 집단 39개를 주 채무계열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일단 홈플러스와 금호석유화학 또 태형계열 3개사가 신규 편입이 됐고 또 계열사 분리와 차익금 상환 등으로 신용 공여액이 줄어든 동구계열 또 현대산업개발, 풍산, SPP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. 또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신용 공여액은 그대로지만 올해부터 주 채무계열을 선정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면서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. 이들 주 채무계열 39개사의 금융권 신용 공여액은 모두 300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의 15.5%를 차지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주 채무계열 선정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기업 전체 수는 2개사가 줄어들었고 신용 공여액은 0.8% 감소했습니다. 저희가 계속해서 주 채무계열이라는 말은 씁니다만은 좀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언뜻 듣기로 이제 빚이 많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. 과연 이 주 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. 말씀하신 대로 이 주 채무계열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, 즉 부채가 많은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. 빚이 많은 기업이 만약에 이런 빚이 많은 대기업이 휘청거릴 경우에는 관련된 금융기관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빚이 많은 대기업들을 미리미리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. 이 주 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. 올해는 선정 기준 금액이 소폭 상향됐습니다. 작년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1조 2,727억 원을 넘으면 주 채무계열에 속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854억 원이 늘어나면서 1조 3,581억 원을 넘는 기업을 그 기준 금액으로 높였습니다. 이 영향으로 주 채무계열 기업이 39개사로 전년보다 2개사가 줄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상향 조정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어느 기업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 신용 공유의 기준으로 나뉘는데요. 여기서도 탑5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기업이죠. 삼성과 현대차, SK, 현대중공업, LG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. 이 상위 5개사는 항상 상위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이들 5개 계열에 대한 신용 공유액은 124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. 또 SK와 현대중공업, LG 등 하위 3개사가 올해는 부채를 좀 줄였는데요. 반면에 삼성과 현대차 상위 2개사는 부채가 조금 늘었습니다.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신용 공유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3조 8천억 원이 급증했는데 현대차를 제치고 가장 빚이 많은 기업으로 1위로 올랐습니다. 기존에는 2위였는데 이게 1위로 올랐고요. 금감원은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출을 많이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단기 차익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또 이 밖의 기업을 보면 STX 조선해양, 또 SO1, 코롱, 하림이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주체무 계열 순위가 5단계나 뛰었고요. 또 롯데와 한화, 대우 조선해양, 장금상선은 3단계가 올라갔습니다. 반면 내린 기업도 있는데요. 동국제강과 아주산업, 한란은 5에서 6단계 순위가 내려갔습니다. 어떻게 지정이 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지정됐는지 알아봤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주체무 계열로 지정이 된다면 그 회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좀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한 기업 집단이 주체열 계열로 지정이 되면 일단 계열사 간의 지급 보증을 통한 신규 여신 취급이 불가능해집니다. 또 기존에 있던 지급 보증도 모두 해소를 해야 하는데요. 또 주체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됩니다. 만약에 이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재무구조에 취약한 점이 있다, 이런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 채권은행과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. 네, 이렇게 올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. 올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일단 채권은행들은 다음 달 말까지 주체문 계열로 선정된 39개 사들에 대해서 또 그 회사에 소속된 계열사들도 있잖아요. 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평가할 계획입니다. 이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단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. 또 올해부터는 주체문 계열 소속 대기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이 되는데요. 이 소속 대기업 평가는 지난해 말에는 제한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정례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주체문 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 중에서도 이 신용 공여액이 만약에 500억 원 이상이다. 이럴 경우에는 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 위험 평가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금융당국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을 하고 또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 위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. 이 평가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.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몇몇 후보들은 추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내 기업들의 재무 구조 그리고 상태들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참 쉽지 않은 공약이 될 것 같고요. 올해 하반기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소식 더 많이 들려 드릴 것 같네요.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